준비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언젠가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 성도들은 희생정신에 쉽게 매료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영웅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피다 보면 갑자기 이러한 열정의 파도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 아는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자세히 점거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웅적인 희생정신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주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에서 그 성향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찾아내도록 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어떠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당신의 주와 선생 되시는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결코 주님을 향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아내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큰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작은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 뒤에는 왕관이라는 성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